아니 얘네 아까 걔네 아니야 왜 우리 팀 우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모르겠다 진짜 이것도 노스킨인 거 보니까 엉랭이네 엉랭 딱 봐도 랭가 뺏어오는 엉랭이네 엉랭 야 이건 선빵 쳐도 질 조합인데 이 조합은 1랭? 선빵 쳐도 못 이김 이거는 그런 건 없나? 아 개불안해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벌써부터 급한 게 느껴져 뭐 개꿀 아 약간 서포 갈리오 느낌 나가지고 CM을 들고 왔는데 사실 갈리오 상대로는 연운 시작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상대 미드가 누군지 좀 애매했어 이거 평타로 먹고 싶잖아 갈리오 이걸 참아? 그래 먹어야지 혜카림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? 왜 칼불로 안 먹지 혜카림으로? 먹네 아 어 미드 갱 온다 바텀 갱 갈 수도 미드네 일부러 거리 넓게 두는 거 보니까 데프 먹을 때 찌르려고 하나? 빨리 먹어 나 백업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나는 라인 밀린다고 아 아 근데 시간 개 끌었는데 사실 랭가가 캠프 이득 본 게 없다 이러면 좀 나가리 아닌가? 이득형 압박은 여전히 큰데 탑이네 아 아 갈리오트 힐 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개 예반데 아 아 이제 라인 개 주어졌네 아니 왜 내 팀만 오면 왜 이렇게 못해 어? 아 또 깔끔하게 1300원 나왔으면 양피지라도 샀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잡템 상인 되버리잖아 이러면 아 아 그리고 이러면 아 나이스 상대가 못해서 살았다 죽는건데 아 야 얘 6이야 6 아 그냥 싸워줄 것 같아 쟤네는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라인 밀다가는 수도권이 이미 너무 나가버렸는걸 탑도 힘들어하고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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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캠프 이미 다 털렸는데? 오 나이스 와 이거 갈리오 집일 때 진짜 유일한 타이밍이었다 이 게임에 근데 바텀이 죽을듯 오랩 베인이라 아니 그냥 내 팀 바텀이 되면은 풀채구를 당하는 것 같은데? 바텀이 조합이 항상 이상해 잘가 오 한 번 살았네 아니 왜 아니 왜 뺐어 아니 오리아나 스킬 몰라? 모르나봐 아마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 정글이 오리아나라 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흐흐흐흐흐 개인 유미의 로밍 흐흑 이건 귀하네요 그냥 쿨감신 살까 어차피 답 없어 보이는데 뭔 헤르메스 냐 흠 아 흐흐흐 아 나 진짜 팀은 좀 없는 것 같아 진지하게 아니다 보상 받을 날이 있겠지 저번처럼 무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 뒤에 뭐 테러 온다 위 있네 위인 것 같은데 와 에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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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가면 트리스타나한테 죽나 근데 그런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있으면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불리할때는 다 계산하면서 라인 먹으려고 하면은 못 먹어 그냥 저희도 좀 더 찍어 제거 좋아할까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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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뱁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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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뱁뱅 뱁뱅 뙛 뱁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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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. 너무 맛있어 누가 지원핑을 찍는 거야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그래 점령 막으려다가 유미가 죽었네 못 막겠다 그러게 손절하려다가 죽은 건가? 진짜 그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나 대신 클릭이 되어버린 거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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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잭스야 니가 빠지면 어떡해. 아니 죽더라도 저기서 해야지 니가 잭스야. 이걸 도망가 버리네. 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닌데. 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닌데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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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